네. 한국은행의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입니다만 지난해 1인당 GNI가 나왔는데요. 3만 1,349달러. 그래서 2017년보다, 2017년이 2만 9,745달러였는데 5.4% 증가하면서 드디어 3만 달러 벽을 뚫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 넘는 국가가 23개라고 하고요. 그중에 30,50클럽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3만 달러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가 총 7개 나라랍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는 한국이 이 대열에 들어섰다는 건데 원래 30,50클럽이라는 게 있습니까? 말 못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우리는 딱 30.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럼 뭐 갈목할 만하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에 7번째로 우리가 가입했다. 의미는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5천만 명 넘는 나라가 이렇게 드문가? 스페인 같은 나라, 5천만 명 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는 3만 분이 안 되는군요. 3만 분이 안 되는군요, 스페인이.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달서 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규모 있는 나라들, 영토 큰 나라들,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5천만 명, 훨씬 안 돼요. 호주가 2천만 명 좀 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30,50클럽 가입하려면 내가 볼 때 한 50명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민 정체가 확 바늘지 않나요? 우리 뒤로 들어오려면요. 가능성 있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옵션을 다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된다. 3만 달라면 4인 가구 기준이면 1억 2천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 계산하면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이거예요.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뭐냐, GNI라는 게 개념이 국내 총생산, 이거 GDP잖아요, GDP. 이거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한 일종의 나라의 규모, 경제 규모를 나타낸 거라면 이 GNI라는 건 외국에서 벌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부터 받는 연봉이 있잖아. 이것도 포함이라고. 아, 그래요? 그렇지. 우리나라 국적이잖아. 네, 네.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니야. 안 치고. 그러니까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이 얼마나 벌냐, 이거란 말이에요. 로버트 할리 이거 출연료 받는 거 뺀다고. 아, 그 장바는 우리나라 국적 지도겠나?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튼 그럼 뭐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은 국적은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뺀단 말이에요. 세모 칠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벌냐인데. 그런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부의 소득도 들어가 있고 기업의 소득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소득과 기업 소득은 사실은 좀 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 소득과 정부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계 소득이라는 게 아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렇게 1억 2천 돼야 된다는데 그게 안 되는 느낌을 갖는 게 전체 국민 소득 중에 가계 소득이 56%밖에 안 돼요. 절반이에요? 네. 2017년 기준으로. 나머지는 기업이 20.2, 정부가 23.8이거든. 정부가 굉장히 많이 차지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정부 소득이 더 올라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세수익이 막 세금 많이 걷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MF 외환위기 직전 계산으로 보면 가계 소득이 70%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체 파이는 늘어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향성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 여기다가 또 하나 뭐냐면 저번에도 한 번 달았는데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차이가 계속 확대된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들은 들으시는 중산층 이하 가계에서는 야, 이건 딴 나라 얘기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금융비용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소득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금융비용? 작년에 우리 국내 은행들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만 40조 3천억이라고. 엄청 는 거죠. 그러면 40조 3천억을 누군가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국민들 누가 냈어요? 대부분 가계가 많이 냈다고. 어디서? 집 사면서. 집 사면서. 그러니까 소득 하위 계층들은 안 그래도 소득은 더디 늘었는데 이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 내가 채금하는 건 무슨 3만 불이냐. 2만 불 때랑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IMF 때 가계 소득이 전체 우리나라 총 생산의 한 70%를 차지했는데. 지금 56%니까. 많이 그 비율이 떨어진 게 굉장히 의미십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멈춰지. 그래서 사실 정부도 가계 소득 늘려야 된다. 또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보자라고. 이 데이터를 보고 아마 누군가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게 건의를 했을 거라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게 지금 도입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게 잘 기재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정부랑 기업소득 빼면 사실 1만 5천 불이네. 그렇죠. 절반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미국도 줄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확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또 쓰는 게 있잖아. 이 상태로 가면 4만 불은 언제 가냐. 우리나라가 2.7% 정도 성장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이거랑 계속 유지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 2.7% 꼬박꼬박 하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11년 걸려요. 그래요? 2.7%인데 11년이면 상환불이 돼요? 복리 계산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11년. 왜냐하면 성장률이 2.7% 계속 쳐준다는 그건데. 버젼도 없고. 왜냐하면 인구 노령화되지. 성장률은 계속해서 좀 다운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다운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좀 다운되거든. 그 안에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니까 사실은 11년 그러니까 2030년 정도에 우리가 4만 불 들어간다는 것만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에 대한 추억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더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고 좋은 정책을 해서 11년이 아니라 한 7, 8년 정도로 당기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 격차 줄여야 됩니다. 소득 격차. 그게 진짜 더 큰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국민 대다수가 못 느끼는 3만 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더불어민주당 내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아마 방향으로 잡은 모양인데 그 가운데 먼저 펀드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려는 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 환호를 하실 일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보면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주주 요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주식 사고 팔아서 이익이 나셔도 세금 안 내잖아요. 이른바 양도. 지분 팔고 살 때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런데 거래세 좀 있지 않아요? 거래세가 0.3% 받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폐지하면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물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내가 이익 봤을 때 손실 봤을 때 있잖아요. 이걸 퉁 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이제 복잡해. 왜냐하면 이걸 기간으로 그러면 1년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10년 단위로 하니까 0구의 할 거냐. 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퉁 쳐주는 게 그걸 통산이라고 그래요. 통산. 그걸 통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려다 보니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펀드 있잖아요. 정영진 씨가 주식형 펀드 가입했어. 그거는 펀드를 사실은 사고 파는 행위라고 어떻게 보면 가입하고 해지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득은 있잖아요. 펀드를 사고 팔아서 한 소득은 지금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으로 간주를 해요. 배당. 지금 우리나라 과세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배당은 통산의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배당 손실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배당 수익은 있는데 배당 손실은 없잖아. 배당이 없는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통산의 개념이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펀드 가입자 중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나 펀드 가입해서 얼마나 손실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 과세 체계를 먼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배당 수익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양도차익으로 생각해서 펀드를 사고 팔면서 이익 나고 손실 난 것도 퉁 쳐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어쨌든 거래세를 면제하는 거를 쭉 장기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할 것 같지는 않고 쭉 하면서 그러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쭉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펀드에 대한 비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먼저 바꿔주겠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나중에 양도차익으로 하게 되면 진짜 그거 어렵겠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주식 투자를 어떤 사람은 진짜 총 천만 원을 하지만 100만 원을 한 1, 2월 달에 했다가 한 10년 있다가 또 한 800만 원 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할 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1년이냐 3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외국에는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하죠. 1년, 3년 단위로?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세가 없으면 진짜 좋아지겠네. 주식 투자할 때 사실 0.3% 거래세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옛날에는 금리가 10% 할 때 0.3%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은행 가봐 2%도 안 줬는데 주식 한 번 팔고 사는데 0.3% 문다. 10번 팔면 3% 내는 거예요. 거래세를.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보세요. 지금은 0.3% 거래세를 물기 때문에 매도하는 데 생각을 해요. 그렇죠? 0.3% 빼고 내가 이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거래세가 없으면 거래가 굉장히... 조금만 남아도 무조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롱샷 펀드들 이런 데들 있잖아. 계속 사고 팔아가지고... 데이트레이드를 엄청나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교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건 있어요. IMF 때 거의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내 주식 휴지 조각 됐어요. 그거 정리 매매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내야 됐던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 양도 차이 과세에 대해서 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이런 제도를 바꾸려는 이유도 이 세금 체계는 그렇게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러네요. 반토막 나도 세금 내고요. 휴지 조각대도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해 제가 알기로 한 8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주식 거래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불로소득이다. 세금 안 내고 수익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오늘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건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가 되거나 혹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점점 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오늘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운행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아예 적극적인 전 모든 차량에 대한 2부제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좀 있던데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화력발전소가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노후 차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심해졌을까 사실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처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날라왔다. 그리고 전에 고등어고에서 그렇다는 얘기들 그 정도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참 뭐랄까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처방전을 제대로 넣으려면 이게 정확히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데 원인에 대해서 학자별로 공무원의 얘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한 번 갔더니 도쿄는 이제 한국 도시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들 그렇게 많이 꼈더라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여기 한국에 서울에다 갔다 오면 제가 볼 때 마스크 한 10개 시켜야 될 거야. 그런데 또 중국 가면 뭐 그러다 하면 정영지 씨 얘기는 뭐. 네? 뭐해? 미세먼지 300 치면 카톡에서 축구하자 그런다고? 네. 미세먼지가 한 1,000씩 북경 같은데 1,800 이렇게 가다 보니까 300만 되면 오늘 날씨 좋다고 축구하러 가자고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공기 며칠 동안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환경에서 혹은 더 나빠진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요즘 그래갖고 좀 사는 사람들은요. 애들 데리고 엄마가 아빠만 남겨놓고 캐나다 이런 데로 한 달씩 간대요. 캐나다, 뉴질랜드. 그러니까 아빠만 죽은 거예요? 아빠는 돈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런 그래서 뭐 만부격차라고 한답니다. 빈부격차가 아니라 맘, 엄마의 맘 해갖고 만부격차 이런 말도 있댑니다. 없는 집은 애들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키워야 되고 있는 집들은 아예 그냥 해외로 떠나버리니까 그런 빈부격차가 또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빈정상하네요.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플라이 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항공 등 3곳이 선정이 됐는데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3곳이 더 들어오게 돼서 총 9개,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해서 총 9개로 LCC가 늘어났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투자의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일단 천만장자가 되라. 그런 다음에 항공주를 사라. 항공유? 항공주. 항공주. 항공회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백만장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별로 성장산업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항공 이쪽이? 네. 그런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물론 많이 생기면 소비자들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경쟁이니까. 그런데 여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이익을 낸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항공사들이? 네. 왜냐하면 단거리, 왜냐하면 노선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만, 일본 엄청나게 갔으니까. 맨날 제주도, 서울, 부산만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동남아, 제주, 에어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가요. 그런데 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되면 과연 투자의 관점에서 이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 두억에는 정리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막 계속 면허를 남발하는 거죠. 남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이 주면. 그런데 이거 외에도 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서비스의 어떤 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저가 항공사들이 활동을 해줘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가 좋아지는 건데 과연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도 이제 저가 항공을 종종 타는데 이게 기장 따라서 이거 너무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젊은 기장 탈 때는 땅에 이렇게 착륙할 때 나는 충돌하는 줄 알았어요. 기장 얼굴 봤어요? 젊은 기장이라고 왜 단정을 해? 젊은 기장들이 경험이 없어. 그건 아니지. 아닌가? 왜 젊은 기장이라고 단정을 해? 기장 얼굴도 안 봤으면서. 아니, 기장 얼굴 제가 봤다니까요. 봤다고? 봤으니까요. 몇 번이나 탔다고 그래. 데이터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약간 좀 젊은 기장들이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살짝 있긴 합니다. 그런 일반화의 오류는 하지 맙시다. 젊은 기장들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럴까요? 하여튼 안전이 자치 잘못하면 막 생기는데 또 비행기 막 돌리다 보면 안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지난번에 한 번 뉴스에 나왔잖아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음주운악은 제발 좀 하지 맙시다. 한 번 걸렸잖아. 고맙습니다. SEILEEN